엑스. 오 엑스몰 세트 엑스몰 세트. 아 이거 옛날에 손 흘리던데. 진짜 그거다 진짜 그거야. 일치 불일치. 그죠야. 저희에게 힌트를 주시죠. 힌트. 저 힌트 받고 싶다. 저 힌트 받고 싶다. 짠 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있는 팀을 오늘 다 줬다니까. 그지 너 들어갈 때마다 줬지. 나는 다 줬어. 이게 중요한 거 봐. 자 같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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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이쪽으로 해야지. 왜 오히려 맞아. 손져가지고. 아니 같이 공유만 합시다 얘기 안 할게요. 네. 힌트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아 우리 선택도 못 할 때. 아 잠깐만. 이니셜입니다. 이니셜 얘기해 주세요. 이니셜이 뭔데요? 얘기해 줄까요? 어차피 같이. 선택이 없어요. 선택이 없으니까. D. D가 뭐야. D가 뭐야. 이게 뭐야. 알파벳 D. B.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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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난 사람 누구지? 대박 아니야. 너 그룹 이름이. 아 더? 더부야 더부. 우리 더부를 알아서. 더부인 줄 알아서. 더부인 줄 알아서. 한 명만 교환할 수 있나요? 한 명만 교환할 수 있나요? 바꾸면 우린 재석이랑 바꿉니다. 재석이 진짜 아니에요. 아 계리 형이랑 바꿔야지. 누구랑 누구랑 바꿔야지. 계리 형이랑 바꿔야지. 계리 형이랑. 왜요? 저도 엑스맨이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형 아니에요. 오빠 다 엑스맨이에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엑스맨입니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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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홀드 해. 홀드 하자. 하나 둘. 홀드. 아 답답해. 이게 뭐였죠? 문근영과 디비용. 문근영이라는 힌트는 문근영 씨와 조선 상태에서 문정 씨와 같은 팀이 되는 거. 박수야. 박수야. 박수 성공했네. 박수야. 성공했어 박수가. 박수야 당했어. 박수야 이긴 거야. 아. 저쪽이 골프가 된단 말이야. 왜 안 놀아야 돼. 이야아악! 이야아악! 하이파이브 해라. 나 진짜 아니오. 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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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너 아니야? 형, 나 아니라고요. 하루 종일. 여기 엑스맨 투명이 없는 게 여기 엑스맨 있었으면 저기로 갈라고 그랬어. 그러네, 그러네. 강균이야, 지금? 강균이야! 렛츠맨! 오케이. 오케이. 하이파이브 해라. 하이파이브 해라. 해팍. 응, 해팍. 그렇지, 내 개... 내 개 형 아니야. 재석이 형이 아니면. 그쪽에 있는 거죠. 네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팀이 이기는 거죠 형. 형이 아니면 우리 팀이 이기는 거죠 형. 형이 아니면 우리 팀이 이기는 거죠 형. 내가 아니면 우리 팀이 이겨요. F2면도 성공 못하고. 그렇죠. 야 재석이가 맞으면 재석이 혼자 이기는 거야, 재석이 맞을 것 같아. 아 맞을 것 같아. 아니 설마, 설마. 제발, 제발, 재석이 형 제발. 됐다, 됐다. 뭐야. 뭐야. 진짜 재석 오빠 하셔서. 아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됐어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까.